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2월 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바울이 아레오바구에서 경험한 이야기에서 얻는 주요 시사점은 미 전도 불신자 그룹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 연구의 중요성과 그 결과 아테네에서 소수의 신자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영감의 붓으로 기록된 사도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가 처했던 환경에 대한 묘사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전달되어 고독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확신과 용기 그리고 그가 이 교회 심장부에서 기독교를 위하여 얻은 승리를 증거해야 하였다. 바울의 말에는 교회를 위한 지식의 보배가 담겨 있다. 바울은 그의 말로 교만한 청중들의 분노를 일으켜 자신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만일 그의 설교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신들과 그 도시의 위인들을 공격하였더라면 그도 소코라테스와 같은 운명을 맞을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은 감각을 가지고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한 참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 교회 신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사도행적 240 바울은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연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열심을 존중함으로써 아테네에서 주목할 만한 일, 즉 교회를 위한 귀한 지식의 보아가 될 일을 해냈다. 그는 청중을 자극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감을 따른 중요한 성취였다. 엘렌 화이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교회가 주목해야 할 지식의 보아이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아테네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모델로 삼아 한 도시에서 새로운 복음전도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나 다른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과 가교 놓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3. 현대 우상들의 도전을 마주할 때 특히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4.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다면 매우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어서 부활에 대해 말했을 때에 아테네 사람들은 그가 미혹되었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겠는지 토의해보라.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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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